이겨멘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저희가 항상 하던 메가 하이드앤시크 순례자 순방꼭질 맵이 오늘 새로 추가됐다고 해서 멤버들과 같이 플레이해볼까요? 이겨멘 잡았다 무릎 뜯어버릴 거야 상아지처럼 짖게 해주지 뭐? 바로 무릎도 들어간다 오 근데 오늘 새로운 맵이라서 그런지 이거 어디가 명당인지 어? 이거 순례방에서 어디에 숨는지 보이는데? 아 진짜? 감이 안오는데? 어디에 숨어야되지? 난 다 보여 어디 숨는지 많이 봐 아 어디에 가냐 이거? 아니 어디로 가야 돼? 이게 처음하는 맵이라서 명달을 못찾겠네 시간이 없는데 야 여기 숨을때 진짜 많다 근데 여기로 가야돼 거기 뭐 위에 더 올라갈 때가 있어? 오 가보자 보나 오 우와 그러네? 야 이거 진짜 명당이다 우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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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잡으면 진짜 어디 있는데 저렇게? 키고만장해? 댕댕아 나 잡으면 2만원 여민이면 잡는다 치킨 잡으면 치킨 여민이면 잡는다 나 잡아봐라 야 이건 진짜 못찾아 어떻게든 못찾아 이건 그냥 보여주고 싶다 내 화면을 남으로 올라와봐 아 댕댕이 절대 못찾아 넌 못찾아? 조용해질 때가 됐는데 아닌데 아닌데 너는 못찾아? 못찾아? 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으아아악 내 2만원 아악 약속 지켜 으헤헤헤헤헤헤 에이, 설마. 설마 소파 되겠어? 소파지 없거든요. 10초 남았습니다. 소파 쿠션 하얀. 야, 저기 있다! 저기 보고 계세요. 으아악! 여르르. 이거면! 쟤네 신난 것 봐, 신난 것 보라고. 이래도 못 잡아 쟤네, 멍청이 같다. 쟤네 신난 것 봐. 오케이, 자자. 어둘티비요? 어? 뭐야, 이거 일하자 보도 되네? 다시 찾아볼까 한 번? 야, 저걸 못 봐, 쟤? 왜왜, 무슨 일이야? 하마토브위비 아니야, 막. 내가 문젠가? 난가? 아닌 것 같아, 아닌 것 같아. 내가 하늘 위에서 정찰해볼게. 저기, 노란색 미끄럼틀이 왜 있는지 알아? 그러게, 저 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긴데, 그러면.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, 저렇게 멍청하다고? 하하하하 이거 뭐야, 어딨으면 상관이 없어. 내 멍청이들 투성이라!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불판을 되게 수상하단 말이지. 하하하 하하하하 올라가자? 어딨어? 너 이상한 데로 가죠? 그 주변에 아무도 없죠? 니넨 나와라! 이제 나와라! 아 근데 이거 좀 맵이 좀 어렵긴 하네? 아 진짜 어렵다니까 뭐 근데 저기 올라가서 뭐 못 찾죠? 아무것도 없죠 올라가지만 아주? 아 어딨어 얘네 다 쫓던게 지붕만 쳐다보죠? 넌 뭐야 아무것도 못하죠? 여쭤 어쩔티비지 아까부터 이렇게 쪼잘쪼잘거려 너는 죽이고 싶죠? 근데 못죽이죠? 못찾았기 때문이죠? 너는 뭐 누구 발견한 사람 없니? 나 못찾겠어 진짜 못찾겠어 미끄럼택 타면 올 수 있는 곳있죠? 너는 아무것도 못하죠? 계속 같은자리에 빙글빙글 돌죠? 미끄럼택 타러왔죠? 미끄럼택 타러왔죠? 미끄럼택 타러왔죠? 미끄럼택 타러왔죠? 찾을 생각이 없죠? 야 진짜 안보여 보여? 미끄럼택 타러왔죠? lt끄럼회 쏘파 blueberries 쏘파로 가보지만 소파에 아무것도 없죠? гор로루 끝자락도 못봐죠? 아 여로루 화나 화딱지나네? 어 근데 좀 개냄새가 심하네 여기 소스씨 나 엄마 으쩔꺼데 개냄새가 심하네 염현아 개냄새가 속이 꽉 막혔어 지금 꽉 막힌 엄마 으쩔꺼데 쟤 뭐야 오늘 텐션 왜 이래 아니 어디야? 뭐야? 근데 아까 개냄새가 심하다 그랬어 아니 근데 없다니까 가봤다니까 가봤는데 없어요 염현님? 나 가봤어 그럼 어쩔 때 이비! 오늘 대박이네 절대 술래 걸리면 안돼 어쩔 때 이비 저 어린거 없쥬? 아니 뭐 구이치 갔네 야 민현나 갈게 먼저 안녕 아 여기 아우 더웠다 아우 불판 위에 계속 있었네 아우 더워라 염현님 어렸어 으쩔꺼데 못쩌쩔 안녕 으쩔꺼데 으쩔꺼데 아아아아아아악 좋아요 나이스 속이 뻥 뚫리네 내가 술래요? 아주 속이 뻥 뚫리겠구만 으쩔꺼데 나도 할 수 있다 이제 으쩔꺼데 으쩔꺼데 이제 나 잘 숨기만 하면 돼 그냥 으쩔꺼데 할 수 있어 으쩔꺼데 뭐 아니 야골이셨군요 아니 아 그래요? 오케이 아닌데? 하나도 안 야골을 놨는데? 야골 놔쩔 목소리 부들부들 떨리쩔 두 번이면 공통받아쩔 떨리는 거 숨길쩔 쩔 두퉁게 좀 줘봐 두퉁게 좀 걱정하지마 안 잡히면 저렇게 놀리지 못해 아 그래그래 맞아 나중에 이제 형색한다 쟤도 너가 저렇게 놀리면 돼 나 모든 걸 걸었다고 못 잡쥬? 뭐 잡쥬? 절대 못 잡쥬? 어 벌써 들켰쥬? 큰일 났쥬 어 빨리 도망가 아 좀비한테 감염되면은 알지? 좀비가 본 거 같아 여기 뒤에 한 명 있었는데 여기 타워주만 갔구나 봐도 못 잡쥬? 지하 같쥬? 지하 아무도 없쥬? 뭐야 어디 갔어? 아무도 없네 봐도 못 잡쥬? 네가 타고 간 그곳이 맞는데 그냥 다시 돌아갔쥬? 그렇군요 그걸 왜 말해 주쥬? 라고 말하면 또 다시 오겠쥬? 야 너가 여기 너가 왜 여기 있냐? 아니요 뭐야 너네 왜 여기 있어 갑자기 아직도 거기 있는 줄 알쥬? 이미 도망갔쥬? 어 안녕? 나 잠깐 관점 보고 있었는데 너네 언제 여기까지 왔냐? 아 이거 관점 볼 수 있어?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좋네 이거 설레 위치를 볼 수 있어 응 거기 아니쥬? 아니쥬 거기 아무리 찾아도 없을걸요? 지금 옆 찾아내면 세 명 동시에 찾을 수 있지? 그냥 너는 절대 못 찾아 왜 아무도 없네? 뭐지? 아 재미없어 왜 저렇게 못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 안 된다 아야 뭐해 난 좀비되기 싫어 안 돼 쟤 좀비되면 우리 끝나잖아 우리 잡히지 않아 어? 못 잡쥬? 잡히지 마 못 잡쥬? 못 잡쥬? 못 잡쥬? 아 잡혔다 아 냠미야 맛있다 아 댕댕이 바보 됐어 바보 아 댕댕이 우리 위치 모를 수 있어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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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격 상징해버려 어중? 하루 종이는 우액 우액만 안해 흐어어어우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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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흑 너무 못찾아서 게임 노잼이쥬 긴장감이 없네 너무 멀어가지고 우리랑 뭐네 좀 오줌이나 한바탕 쏴야겠대 오줌이나 한바탕 쓰라고? 나도 화장실 갔다올래 화장실에 있는 줄 알죠? 완전 바보들이죠 이거 우리 실제로 얘기한거쭈? 우리 실제로 얘기한건데 진짜 믿고 있죠?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네? 진짜 바보들이죠? 나 근데 한 명 잡았으니 괜찮죠? 어? 우리 어머님은 한 명도 못 잡았어 아주? 댕댕아! 어? 나 여깄어! 어? 여깄어! 멍청아! 으에에에엑! 우리 진짜 짜장실이 없잖아...! 네 어쨌든 여러분은! 鬼이 영상으로 롤블럭즈 거인 맵에서 순바꼭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, 좋아요 꾸덕는 구독해주시고요!!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too! 안녕~~~ 뿅 구 독 뿅 좋아 요 빙 안녕